뽕브라를 입어도 가슴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코츠브라를 자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버전 브라를 압박에서만 좀 벗어났어요. 예전에 조금 엄청 딱딱했는데 엄청 많이 말랑말랑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옷도 이렇게 파인 것도 있고 자연스러워지기도 했고 흉터도 어느 정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완벽 완벽 말랑말랑 완전 자연스러워졌고요. 다들 가슴 상냥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점점 자연스럽고 지금은 거의 제 것같이 그런 느낌이고 여름이라서 파인 옷도 되게 많이 입는데 핏 자체가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